자 그럼 우리가 노정기를 조금 더 아 노정기를 더 하는 것은 요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써 아니 흥보 제비 맞지? 요거를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시작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제비 반갑다 내 제비 그렇지 반갑다 내 제비 반갑다 내 제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탕상 탕하 비겁이래 탕상 탕하 비겁이래 편편이도 난고동 편편이도 난고동 편편이도 난고동 편편이도 난고동 무엇을 같다고 이르랴 무엇을 같다고 이르랴 무엇과 같다고 이르랴 이말이에요 그걸 옛날에는 이렇게 했더라구 그러니까 이렇게 편편이 노는 모양이 우리 제비가 제비 같지가 않고 뭐 더 훌륭한 신비로운 그 무엇과 같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요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제비 반갑다 내 제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그렇지 탕상 탕하 비겁이래 탕상 탕하 비겁이래 편편이도 난고동 편편이도 난고동 무엇을 같다고 이르랴 무엇을 같다고 이르랴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야 내가 그걸 해줬더니 미리 들어갖고 이렇게 잘하는구만 따줬어요 이제? 안 따줬다고 이 부분이 시골에서 전라도 느낌이 좀 팍 있는 느낌 그래요? 그때 내가 녹음해줬어 녹음해줬어요? 응 녹음을 해주셨구나 녹음해줬어 작으니까 그날 결승했냐? 아니요 공부를 안했어 희한하게 아니 아니 내가 말했잖아 아 그러셨구나 디자이너 도와줘서 두드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공부를 가야금이에요 근데 그거 도와주니라고 주말에 공부를 하려단거지 시간이 없어 꼭 집어서 또 말을 이쁜이가 꼭 집어서 말을 하네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제비 반갑다 내 제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당상 당하 비겁이래 당상 당하 비겁이래 편편히 누나 한거돈 편편히 누나 한거돈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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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간으로 세운간으로 그렇지 세운간으로 채운 간으로 넘는 듯 단산평황이 죽시를 물고 단산평황이 죽시를 물고 호동 속으로 넘는 듯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재비 반갑다 내재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당상 당하 피검이래 평평황이도 난거돈 무엇을 갔다가 이르랴 무엇을 갔다가 이르랴 부캐 흥룡이 여의주 물고 부캐 흥룡이 여의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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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운 간으로 avete 노험노인듯 채우원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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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험노인듯 단산 풍황이 죽씨를 물고 단산 풍황이 죽씨를 물고 오호동 속으로 덤논듯 오호동 속으로 덤논듯 오호동 그렇지 그렇게 오호동 속으로 오호동 속으로 덤논듯 덤논듯 구곡 청아기 난 초를 물고 성백간으로 덤논듯 노래가 멋을 여기는 많이 부리는 거야 뭔가 판타스틱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거야 말하자면 전설적인 여러 동물들이 나오잖아 전설적인 신선세계에 그런 동물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판타지거든 그러니까 판타스틱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비로운 음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내던 음들하고 다르잖아 그렇게 돼 있어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제비 반갑다 내 제비 그렇지 고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헤이 고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그렇지 당상 당아 비겁이래 헤이 당상 당아 비겁이래 콰 비겁이네 소 geschafft 쵸 고 어디를 갔다가 무엇을 같다고 이르랴 북해 흥룡이 여의주 물고 북해 흥룡이 여의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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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 흥룡이 여의주 물고 북해 흥룡이 여의주 물고 물고 이런 거 아니야 물고 물고 최우원 간으로 넘는 듯 최우원 간으로 넘는 듯 단산평황이 죽시를 물고 단산평황이 죽시를 물고 오호동 속으로 넘는 듯 오호동 속으로 넘는 듯 오호동 오호동 그래서 흥룡이 문는 듯 구곡 Magazine 정아기 단 Heil 정은 여기서 선율이 조가 바뀐 듯이 확 달라지잖아. 구곡 청아기 단초를 불고 구곡 청아기 단초를 불고 송백가 하늘어도 없는 듯 송백가 하늘어도 없는 듯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여기까지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집이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당상 당마 비겁이래 당상 당마 비겁이래 좋아 편평하니 둔 나완고동 편평하니 둔 나완고동 구곡 것을 갖다 오고 이르랴 구곡을 갖다 오고 이르랴 구곡을 갖다 오고 이르랴 구곡을 갖다오고 구곡을 갖다 오고 구곡을 갖다 오고 이렇게 길지 않아. 물고 딱 찍어. 시작. 물고 재원관으로 두 번가. 재원관으로 이렇게 추락팔락 추락팔락 이렇게 하잖아. 우리 이렇게 상무 이렇게 할 때 부들 노래를 이렇게 갖고 노는 거야. 줬다 뺐었다. 재원관으로 노험논듯 재원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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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험논듯 단산 퐁황이 축시를 물고 단산 퐁황이 축시를 물고 오 호동 속으로 덮논듯 오 호동 속으로 덮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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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고고 정하기 난 철흑 물고 난 철흑 물고 난 철흑 물고 성배 가하늘 가하늘 도 가하늘 가하늘 험 논듯 성배 가하늘 너 험 논듯 성배 가하늘 너 험 논듯 너 험 논듯 너 험 아니야 너 너 없는 듯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그러니까 섬세한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크고 거칠고 밖으로 톡 튀어나오는 소리만 들어서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면 그 사이사이에 작은 음이지만 오묘한 그런 식임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돼 수박 거달기로 소리는 배우는 게 아니지 그러면 여기 와서 뭐하러 공부를 해 듣고 그냥 해도 되지 그런 섬세한 그런 것들을 배워야지 그래야 여기 와서 배운 티가 나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여기 와서 시간 버리고 배운 나와 네가 어떻게 다른가 보아라 너는 수박 거달기고 나는 진짜 이 수박 속의 빨간 속살 이 맛난 속살 맛을 좀 보아라 하면서 과즙이 툭툭 터지게 해야지 소리를 달콤하게 딱 들어보면 아따 소리 고물고물하게 자라네 우리 전라도 말로 고물고물하게 약 구석구석 다 차가지고 호도 고물고물하게 딱 차있어 고물고물하게 그렇게 해야 돼 소리는 그래야 맞나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건성으로 에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겉에 목이 에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송 팽! 배워가지고 그렇게 생기면 쓰겠어? 속을 까본 게 별 수 없는 것 같은데 속을 까본 게 그냥 코 이렇게 보면 아리도 꽉꽉 차가지고 이렇게 흥보가 시작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시작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네제비 반갑다 네제비 잘한다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잘한다 항상 당가 비겁이래 항상 당가 비겁이래 편편히 누나간 거동 편편히 누난 거동 무거것을 갖다 고 이르랴 에이 무거것을 갖다 고 이르랴 잘한다 국회 흥룡이 여기게 주물고 최우원 간으로 넘는 듯 최우원 간으로 넘는 듯 단산평황이 축시를 물고 단산평황이 축시를 물고 축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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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축시를 물고 오 화동 속으로 넘는 듯 오 화동 속으로 속으로 오 화동 속으로 오 화동 속으로 넘는 듯 넘는 듯 구국 청악이 난 철학을 물고 구국 청악이 난 철학을 물고 난 철학을 물고 송백가 하늘으로 넘는 듯 송백가 하늘으로 넘는 듯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그렇게 해갖고 오셔 자 그러면은 이제 저 농부가 우리가 한 절이라도 더 배워야 써요 여기에 결석 다 하고 싶지 누구나 무슨 일 있고 하면 하지만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한 절이라도 더 배워야 써요 저 농부가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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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